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키워드하고요. 주요 섹터도 좀 알아보죠. 네 맞습니다. 미증시 약세 전종목의 미증시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넘어온 후에 우리나라는 개파락 출발에 양봉을 끄집어내고는 있으나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을 보게 되면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 기관은 모두 다 양외도 포지션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개파락이 양봉을 내는 쪽은 우리가 기존에 우리나라를 끌고 왔었던 2차 전지 쪽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까지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지수는 V자로 올려놓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으나 오늘 지금 현재 외국인은 9시 26분 현재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570억에 310억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면 이 개파락의 양봉을 내는 것도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현재는 매도 포지션은 아니지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시작과 동시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하락을 후에 개파락 양봉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매도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은 지금은 매도는 아니지만 잠시 후에 외국인의 매도가 더욱 더 가속화되는 시기가 온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어느 정도는 이 차익 매도를 하고 그리고 또 내일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코스닥에는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기존에 좋았었던 대응주 위주로 물량이 들어온다면 그러면 다른 세파는 뭐가 있었냐 좀 특징적인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과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지적 확정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곡물 사료가 오늘 객상승을 내면서 큰 폭으로 오르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 철강이 오른 뒤에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철강 뒤에는 따라오는 거는 이제는 구리 쪽을 좀 봐야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구리 쪽도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작년부터 비슷한 현상을 좀 보이고 있었던 시속 게임을 좀 하고 있는 쪽이 기수가 내리게 되면 오히려 더 조선주가 좀 움직이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에너지 대책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쪽의 투자가 오히려 더 조선, 조선 기자재 쪽이 아니었냐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런 후에는 전체적으로 제일 오늘 강한 섹터는 장기적 테마로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로봇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곡물 사료 쪽은 객상승 음봉에다가 반대로 개파락의 양봉을 내는 쪽은 기존에도 좋았던 우리나라의 2차전지 소재가 올라온 반면에 섹터로는 오히려 로봇 섹터가 오늘은 전체적인 양봉을 꺼집어내면서 지수의 하나의 상승으로 좀 견인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좀 봐야 되는 쪽은 업속 섹터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업속 섹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금 금리, 예금의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질책으로 인해가지고 은행주와 그에 관련돼 있는 예금 보험 쪽에 관련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다시 한 번 더 V자로 좀 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개별주 행성을 좀 보이고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시장만 조금 지켜보면서 시장을 좀 보자라는 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공략주 좀 알아볼까요? 네 공략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YTN입니다. YTN은 얼마 이제 작년 10월과 11월 달에 급등을 좀 보인 후에 어느 정도 조정 후 지금 현재 어제 이제 당대 양봉 오늘은 개파락의 양봉을 끄집어내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작년에 핫 이슈였습니다. 매각 주관사 매각이었죠. 매각 주관사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각 주관사 선정을 통해가지고 지분 매각 절차 본격 착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YTN은 1대 주주가 한전 KDN이 지분이 21.43% 그리고 4대 주주인 한국마사이가 9.52% 총 30.95%를 이번에 매각할 예정인데 자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YTN 인수에는 동아기업 농심 한세시러비 등 다양한 중경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보이고 있으면 매각 절차는 순조롭게 전망이 된다는 뉴스와 함께 어제 장딸망을 냈고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수 있었으나 해외에서 좀 안 좋은 이 증시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오늘 개파락이지만 오히려 더 수급이 들어오면서 개파락의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장중에도 오늘 같은 날은 장중에도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종가 기준으로는 만약에 어제의 종가를 뛰어넘는 장대 양봉이 형성된다면 종가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갖고 너무 오버나이트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YTN은 종가 기준으로 꼭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돼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600원, 장중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으로 오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 주로 YTN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 6,6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